자, 배터리에 놓는 박스를 만들겁니다. 저희 여기 집주인 사장님께서 제가 지금 앞에 여기에 엉성하게 다니고 미완성으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새로 싹 해주신답니다. 집주인 사장님께서 목공하고 전기에 또 일가견이 계셔가지고요. 집주인 사장님이 모자로 가면 안 되죠. 집주인 사장님이 모자로 가면 안 되죠. 집주인 사장님이 모자로 가면 안 되죠. 집주인 사장님이 모자로 가면 안 돼. 집주인 사장님이 모자로 가면 안 되죠. 3 계약 기사 추억 네 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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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어디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보자 쏙 들어가야 되는데 네 딱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배터리를 위로 올려 놓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이렇게 판을요 그리고 뒤통거리는 건 간단해요 여기다 못 박으면 꽃이야 하나 어디다 여기다 이거랑 연기시키면 되니까 이게 되게 얇은데 여기다 박아야 돼 거기다 하나 박으면 끝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쪽에다 좀 박을까요 거긴 아니고 차니까 자체 차 자체는 안되고 아니면 여기 마루에다가 그냥 박아도 되고 하나 저 끝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밑에는 됐고 뚜껑을 만들자 이거지 뚜껑만 만들면 돼 뚜껑이랑 만듭시다 이거 사이즈에 뭐야 안 움직이고 요 사이즈에 여기까지 네 네 네 이거는 뚜껑입니다 뚜껑 뚜껑을 그라이더로 쫙 제가 갈아서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뚜껑? 뚜껑 끝 좋습니다 방석을 딱 깔면은 공간이 넓어진거에요 어쨌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하니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봐주신 김에 여기 수도 우리 하는 말 있잖아 미국 애들이랑 얘기하시길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왜 일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눈을 그냥 애들이 그냥 웃어대 미국 애들은 눈은 동그랗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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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